우리 국민이 일상생활과 재난 발생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체는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방송매체에 대한 인식과 이용행태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매체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비율은 지난해 56.4%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TV를 선택한 비율은 2012년 53.4%에서 계속 낮아져 지난해 38.1%로 집계됐습니다.